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29일 날 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지난 선거까지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의 상황실장으로 계신 분이 이번에는 이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비교적 이제 정치를 오래해오신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의힘 당론으로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독려할 그런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도 좋고 당일투표 좋으니까 그냥 투표장만 가면 된다.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지난번까지는 일사불란하게 카드도 갖고 나와 가지고 전체 전당원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사전투표가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선거가 다가가게 되면 또 대부분이 사전투표에 가서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제가 거의 박사학위 준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수준까지 4년 정도를 이 문제를 파고들었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사전투표율이 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가운데 몇 분이나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표를 찍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제 사전투표율 이다.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사전투표장을 찾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심하고 200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그냥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하고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상당분 부풀린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조달된 사전투표자 수 일명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특정정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만지는 작업들이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힘당도 전혀 여러분들 지난 선거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전투표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우왕 자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뭐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는 보람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작업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작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식한 말로는 직무를 유기한 거고 조금 세상용으로 포면하면 밥값을 전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힘당은 밥값을 좀 해봤냐. 국힘당도 거의 밥값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지어줬는데 2년 동안 실제 사전투표율을 개수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그런 제도적 보완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한 거죠. 막판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것까지 하나 관찰을 못 시켰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사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께서 저렇게 폼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걸 보면 생경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런 용기와 저런 기백과 저런 결단력에 만조분의 일 정도만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투입했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아이고 윤 대통령은 성년군자 반열에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저보고 이제 가끔 이제 댓글에서 보면 왜 공 박사님은 이 국힘을 좀 격려하고 하는 그런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지하자 만세 그런 방송을 왜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거를 일단 내 양심에 할 수가 없고 그거 해봐야 뭐 하냐 이 이야기죠. 그걸 해봐야 뭐 득표율에 도움이 됩니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사전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죠.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선거 무슨 자유방해증가 때문에 또 고소고발을 당해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하든 말든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사전투표율을 오든 안 오든 간에 본인들이 결정하니까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뭐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그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투표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당일 투표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놀러 가실 분들은 놀러 가시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냥 공박사님이 적극 나서서 가지고 4.15 총선에 적극 나서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죠. 왜 안 하십니까 나는 하루만 살더라도 비양심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뭐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그 양반들이 300명을 발표하고 싶으면 300명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뉴스 하나가 사전투표에서 이제 몰카가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소동이 일었는데 인천도 발견이 됐고 또 한 군데는 나중에 보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야단인데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 왔는지를 일단 개수할 수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국힘당이 밀리기는 밀리기는 밀리는 모양이에요. 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판세 분석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몇 표를 집어넣을 거냐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몇 표를 이번에는 몇 표를 집어넣을 거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이제 당만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판에서 그래도 상당히 경력이 있는 한 분이 지원 유세를 가가지고 당만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 보니까 국힘당이 이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제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저희들 세대가 이제 신생아가 한 백만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세대가 직장생활을 이제 한참 할 때부터 국민연금을 이제 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노년이 조금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제 백만인데 지금 이제 신생아 수가 23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만 세대가 30년 이상 사시는 분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30만이나 40만이나 23만 세대가 이제 그걸 계속 국민연금을 지탱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오늘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많은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뭐 중도에 다시 또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또 일시불로 불입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가입자 수를 늘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벽에 부딪혔네요. 근본적인 벽이라는 것이 이제 인구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판촉 활동을 벌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됐네요. 자 이제 그동안 이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반도체 고대역폭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반도체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선점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앞서 가지고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도 독점 공급을 최초로 한 업체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오늘 우연히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주로 SK온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많은 그런 지원을 해왔는데 SK이노베이션의 주주 총회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해온 그런 SK그룹의 차익금 규모가 100조 원 시대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100조 원을 두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떻든 뭐 사업가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부채 레버리지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신규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SK 차익 100조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차익 100조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부채가 100조가 됐다는 것 100조 원을 이제 100 뭐 19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